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공사 김기현입니다. 수능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 파운데이션, OT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좌와 교재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 기획된 강의와 교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수능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이 강의와 OT 영상을 통해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차근차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수강 목표 및 수강 대상이요. 일단 얘들아,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서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인 아이디어라는 본격적으로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푸는 강의와 교재가 있단 말이죠.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제가요, 수능 수학을 처음 공부합니다. 또는요, 수학원이든 수학2든 선택과목이든 제가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식들도 잘 모르고요. 2, 3점 문제에다 하는 계산 문제도 조금은 헷갈려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 과목을 공부하는 누구나 정말로 내가 이 과목이 처음이다 라는 친구들에게 차근차근 모든 공식들과 계산 과정들을 생략 없이 보여드리는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얘들아, 처음처럼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 또한요, 당연히 파데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라고 생각하면 꽤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제가 수원수2 개념을 한 번 돌리기는 했는데 여기서 돌린다의 정의가 뭐죠? 꽤나 많은 친구들이 내가 뭔가 돌렸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가 공부를 했다고는 착각에 빠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3점짜리에서도 많이 막히고 뭔가 가끔은 공식도 생각이 안 나서 기본 계산 문제임에도 막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요, 내가 공부했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차근차근 겸손하게 처음부터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와 교재가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구성과 이제 특징이 어떻게 될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교재 구성은요, 예제, 그리고 연습 문제, 그리고 해설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한 권의 책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원, 수학2, 미적부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고요. 확률과 통계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확률과 통계의 선택자 친구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수학 맨 마지막 부분에서 경우의 수, 다시 순열과 조합을 배운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배우는 순열과 조합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확률과 통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첨부 규제로 고등수학 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부분, 순열과 조합만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빠르게 다루고 킥오프와 아이디어로 넘어오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수원, 수트, 미적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의들이 모든 단원으로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꽤나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파운데이션, 그리고 킥오프, 그리고 아이디어까지 어? 셋 다 뭔가 개념 강의라고 하는데 그 세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라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강의를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수학을 처음 공부한다 또는 진짜로 처음처럼 공부해야 된다 라는 친구들은요. 당연히 파데에서 시작, 파데로 시작하는 게 맞아.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기초 개념과 필요한 공식들 다 설명드리고 당연하게도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유도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증명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들, 그리고 실제로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과서 예제 수준의 계산부터 해서 3점 기출 문제까지 다 다루는 게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파데, 킥오프 아이디어와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수능 잘 보기 위함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 2, 3점짜리 당연히 다 맞추고 4점짜리까지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다 맞추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아이디어가서는 어떤 문제들, 어떤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할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나중에 아이디어에서 얘들아, 지수 함수 하나가 있다. 이 지수 함수를 적절히 평행 이동해서 이 정도의 지수 함수로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이 지수 함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로그 함수도 만들어낼 거거든. 게다가 마지막 내가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짜리인 직선을 뿅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만나는 교점들이 있겠지? 그리고 이 교점들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값들을 한번 구해봐라는 게 실제 우리가 나중에 풀만한 기출 문제, 4점짜리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림만 그려놓긴 했지만 우리가 풀고자 하는 4점짜리 문제 안에는 기본 개념들이 두세 가지 이상이 습겨있는 상태가 많단 말이야. 실제로 이 문제만 봐도 지수 함수 두 개가 주어지고 둘 사이 관계가 평행 이동. 그리고 두 개가 역함수 관계로서 y는 x 대칭.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주어졌으니까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게 아이디어다. 그런데 생각해봐. 이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되냐면 야, 내가 한 번에 다 보지 않고 이 두 곡선만 봤을 때 이 두 곡선 무슨 관계야? 아, 평행 이동이네. 그럼 평행 이동이 나에게 주는 정보가 뭐지? 아, 길이 정보네. 또다시, 이놈과 이놈이 역함수 관계인데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주어졌지? 아, 두 놈이 역함수 관계라는 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로 주어졌으면 두 함수의 교점들 또한 그 대칭성이 유지되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이디어 키고프에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건데 그래, 선생님이 방금 한 얘기 단 한 개도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나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 선생님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해가 왜 안 될까?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저는요. 아직 지수함수 그래프조차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는 지수함수 하나를 그리기는 해도 이 지수함수를 평행 이동했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평행 이동 됐을 때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내가 생각해봐. 모르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모르는 것들을 당연히 배워나가셔야 되잖아. 당연하게 되더라.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당연히 모든 친구들이 모든 것들을 알고 시작할 수는 절대로 없죠. 누구나 처음이 있는 건데 누구나 시작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시작을 파데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파데에서는 얘들아, 이 보라색 그래프 왜 이렇게 그려질까? 아, 지수함수에 대해서 미실보다 크면 증가함수 미실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로 그려진단다. 그리고 이 지수함수를 적절히 평행 이동해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x-m을 대입해서 이 정도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리고 이놈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로그함수가 나오고 그 로그함수의 점근선,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이렇게 된단다. 라고 각각의 개별적인 함수들의 특징들과 공식들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들을 어디서 배운다? 파데에서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파데에서 기본 공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를 킥오프를 통해서 연습하신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관찰하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배우는 과정이 아이디어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수능 개념은 다 아이디어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그 이전에 파데와 킥오프를 통해서 이 각각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커리큘럼 진행되면서 파데, 킥오프, 아이디어 점점 심화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 또한 파데, 킥오프, 아이디어 점점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파데와 킥오프, 파데부터 시작하자는 거. 알았죠? 그럼 선생님, 파운데이션 교재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이 작은 글씨가 다 보이진 않아도 괜찮아.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기초 개념, 그리고 필요한 공식들에 대해서 유도해 드리고 증명 다 해 드립니다. 그리고 얘들아, 증명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선생님이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증명해 드릴 거야. 그리고 증명보다도 중요한 건 공식 암기, 그리고 이 공식을 통해서 실제로 계산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해. 게다가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서, 이 파데의 강의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얘들아, 수강평 확인해 보시면 된다. 수강평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수능 수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파데의 도움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수강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 친구들이 이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시면 된다. 믿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들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간단한 예제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최대한 예제를 많이 넣어놨고 그 예제들을 제가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들아, 이런 계산 어떻게 할래? 이놈의 정의가 뭐지?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뭐지라는 것들을 전부 다 설명드릴 거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는 선생님이 두 단계로 좀 구성을 해놨는데 첫 번째, 기본적인 계산 연습 문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 지수에 대해서 지수법칙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할래? 로그의 연산, 로그의 더셈, 로그의 곱셈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할래? 라는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모의고사 1번 또는 모의고사 2번 정도에 나올 문제들을 이제 계산 연습할 수 있게 쭉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얘들아, 선생님이 각 강의 오른쪽에요. 첨부 파일로 손해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깔끔한 손해설을 다 넣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은 스스로 계산을 통해서 연습해보시고 앞에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법 다 보여드렸잖아? 그래서 그러한 계산들을 너희가 스스로 해보고 손해설을 통해서 비교해보시면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이 파데라는 강의는요 진짜로 그냥 기본 계산만 너희들한테 보여드리고 얘들아, 너무나도 쉽지? 끝! 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우리는 파델 강의 왜 배운다고? 실제로 우리가 수능 개념까지 제대로 도달하기 위해서 거의 걸음마 느낌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 목표가 단순히 일어나서 걸음마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우리는 나중에 뛰는 것까지를 목표로 잡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파델을 통해서 실제로 기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다만 여기는 기출에서는 얘들아, 당연하게도 너무 어려운 기출까지 다 다루진 않아요. 2, 3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 그리고 간혹 쉬운 사점까지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부터 해서 모든 기출 문제, 필요한 문제들을요 선생님이 전문항 다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항들을 풀면서 아, 앞에서 배운 이런 기본 개념과 공식만으로도 2, 3점짜리 기출 문제가 다 풀리네? 스스로 너희들이 풀어보면서, 아,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풀린다라는 자신감을 챙겨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강의 분량이요. 수학 1, 수학 2, 미적분에 해당하는 건 22강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확률과 통계는 4강. 아까 말씀드렸어 선생님이 확통이 이렇게 적죠? 확통은 고1 수학에 해당하는 순열과 조합만 들어 있다고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 다 들어있고요. 확률과 통계는 순열과 조합만 들어 있고 그 이후에 나은 건 아이디어와 키고프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구성의 특징. 유형 문제풀이 강좌인 키고프와 단원 배치를 전부 다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데와 키고프를 함께 공부하기에 시너지 효과가 정말로 클 거야. 알았지? 그래서 수학 1, 수학 2, 미적분에 해당하는 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수원수트 공통수학 공부를 먼저 한다. 그러면 수원수트 파데와 수원수트 키고프 함께 공부하면서 수원수트 파데를 공부한 이후에 아, 2단원에 해당하는 키고프를 스스로 문제풀면서 다양한 유형들을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병행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죠? 학습 시작 가이드. 대략적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처음에는 정말로 시작과 계획이 어려운 법이야. 실제로 얘들아, 이 OT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또한 아, 내가 수능 수학을 본격적으로 김기현과 시작해야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아, 김기현이랑 같이 공부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느 단계부터 공부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얘들아, 고민 필요할 수 있지. 그치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실천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중요해. 알았지? 그러니까 당장 시작하자. 대신에. 얘들아, 목표 일정인데요. 여기 조금 작게 써 있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여기는 파데와 킥오프, 특히 파운데이션은요.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바짝 집중해서 바짝 끝내셔야 되는 강의와 교재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공통과목 두 과목을 병행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가 만약에 고2야. 겨울방학 때는 신학기 전까지 완강하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수원, 수2 정도를 다 완강하면 이제 학기가 딱 개강하면서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집. 킥오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예비 고2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신학기 전까지 완강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OT 영상을 연중 어느 시점에 보고 있다라는 친구들은요. 킥오프와 병행해서 3, 4주 정도를 잡고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지금 제가 예비 고3인데요. 또는 엔순데요. 라는 친구들은요. 겨울방학 때 최대한 빠르게 파데를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데를 얘들아 막 두세 달씩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파데와 킥오프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얘들아, 세임의 커리큘럼 아이디어 이후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만한 것들 너무나도 많이 준비를 해놨어. 그러니까 앞쪽 단계는 빠르게 빠르게 치고 나가서 뒤쪽 중요한 부분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 너무 무한 굴레, 여기에서 이제 계속 갇혀 있으시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고3엔수 최대한 빠르게 공부하시고 여기서도 최대한 빠르게 공부한다. 다시 내가 수능 준비한다.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파데 완강하는 걸 목표로 잡아보자는 거. 알았죠? 과정에 대한 예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우리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중에 얘들아, 두 과목 정도를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선생님이 두 과목을 병행하자라는 건 하루에 수원, 수트를 다 공부한다라는 건 아닐 수 있어. 이건 당연히 얘들아, 각자의 효율성에 따라서 너희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긴 하겠지만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일주일을 하나의 공부 과정으로 잡았을 때 일주일 동안 수원, 수트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하루에 한 과목 정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수학 1 공부한다. 그러면 화, 목, 토, 수학 2 공부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월, 화, 수, 수학 1 공부하고 목, 금, 토, 수학 2 공부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걸 선생님이 이제 두 과목을 함께 병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수학 1, 파데키고프 함께 공부하시고 수학 2 또한 파데키고프 함께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에서 지수, 배웠어. 그럼 지수, 배웠으니까 지수에 해당하는 개념 부분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강의를 듣고 공부하신 이후에 키고프 또한 그 지수에 해당하는 단원들 필수의 제와 단원 마무리 문제 다 푸시면 된다고. 다만 파데와 키고프를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선생님의 키고프 강의를 전부 다 들어야 된다라고 부담 가질 필요 없다. 파데를 메인으로 잡고 키고프를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파데 강의는 당연히 다 들어야지. 그리고 키고프를 스스로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안 풀리는 문제들 위주로 키고프 강의는 선별적으로 수강하셔도 괜찮아요. 알았죠? 그리고 수학 2 또한 파데키고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의 과목이 먼저 끝날 거야. 예를 들어서 수학 1이 끝나거나 수학 2가 끝났어. 그러면 수학 1이 끝났으면 수학 2, 파데키고프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의 나머지 하나를 공부하세요. 대신에 어? 둘 다 끝났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아이디어 워크북. 아이디어로 넘어가신 이후에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거를 파운데이션 키고프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파데키고프 함께 공부하시고 끝나가는 과정에서 하나 아이디어 워크북 같이 공부하시고 나머지 선택과목 파데키고프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선택과목 파데까지 끝났다면 아, 수원 수트 아이디어 워크북. 이 중에서 여기서 수원을 했다면 여긴 이제 수트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선택과목 또한 아이디어 워크북. 차근차근차근 가져가시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욕심부리면 안 돼. 선생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수원 수트 선택과목을 한 번에 공부하는 거 안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3개를 한 번에 공부하려고 하다가 한 과목도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공부하는 과정이다. 아직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직 조금은 효율성도 잘 안 나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선생님, 제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세 과목은커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두 과목도 조금은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요. 한 과목만 먼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수학원에 대해서만 파운데이션과 킥오프 함께 먼저 끝내는 걸 추천해. 그리고 실제로 하나를 먼저 끝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일단 쭉 해봐야 일단 완강의 기쁨 그리고 성취의 느낌을 너희들이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번 다 공부해봤네?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네? 라는 자신감을 챙겨가셔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두 과목을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다 싶으면 한 과목 먼저 제대로 끝내자. 알았지? 그리고 한 과목을 끝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엉덩이 붙여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나름의 너희들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두 과목씩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병행 수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에 대해서는 킥오프 OT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킥오프 OT도 필요한 친구들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되 첫 번째, 제가 파데를 메인으로 잡고 공부할 건데요. 라는 친구들은요. 당연히 파운데이션 강의에 집중하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들아 파운데이션은 웬만하면 예습하려고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래서 예습이라는 건요. 일단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조금이나마 있는 상태에서 예습을 해야 의미 있는 예습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파운데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공부하는데 당연히 처음 공부하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조금 더 내가 집중해서 예습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습은 너무 부담 같지만 그냥 강의 들으셔도 괜찮다. 알았지? 그래서 강의에 집중해서 강의 들으시고 실제로 복습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라 이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도 그러니까 이제 파데 안에도 기출문제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기출문제도 제가 예습을 해야 되나요? 또는 그냥 바로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당연히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가장 좋지. 그런데 스스로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크게 부담 갖지 마. 그냥 강의 들으셔도 괜찮아. 그러나 강의를 들으셔야 아, 선생님이 지금 방금 배운 이런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문제들에 적용시키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다시 해드라. 처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가 어떻게 풀어드리는지를 간접 경험하는 것 또한 공부야.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강의를 그렇게 들었다면 복습하셔야지. 대신해라. 선생님 복습은 또 어떻게 하죠? 라는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 스스로 문제 꼭 다시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풀어드린 풀이 과정을 그냥 눈으로만 훑는 게 복습이 절대로 아니야. 너희들이 그 문제 풀이 과정을 가리고 다시 백지에다가 다시 한번 쭉 풀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서 푼 것들을 이용해서 너희가 스스로 무엇을 공부하면 돼? 키고프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키고프에는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여러 가지 필수 예제 문제들을 스스로 푸시고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얘들아. 키고프에 대해서는요. 모든 문제 강의를 다 들어야 된다라고 부담가질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셔도 괜찮아. 다만 여기서 선생님 제가 아직 유형별 문제풀이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데요? 라는 친구들은요. 강의 다 들으세요. 선생님이 강의 다 찍어놨잖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강의 다 설명드리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다 듣되 내가 선별적으로 들으셔도 괜찮다. 알았죠? 그리고 키고프 강의 들은 이후에 마찬가지로 복습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빠르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어. 지금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때려박을 수 있는 대로 시간 모두 다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다시 여기는 파데와 키고프는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해. 늘어지지 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면서 아 내가 이 정도 기본 개념들 충분히 풀만하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공부할까요? 너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최대로 다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그래야 뒤쪽 가서 아이디어든 기출 생각집이든 커넥션이든 너희들이 대략적인 수학적인 실력이 완성돼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준비될 거야.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 기출 문제를 통한 실전 연습 문제 예습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 내가 예습하면서 충분히 풀만하다 싶으면 예습하셔도 되겠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거. 알았지? 선생님, 뭔가 예습하면서 고민을 해야 수학적인 사고력이 늘어난다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고민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알고 있는 게 있으셔야 돼.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단계에서는 알고 있는 게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셔야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셔야 된다고. 그걸 무엇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그냥 단순히 강의를 보는 게 공부가 되나요? 당연히 공부되죠. 다만 그 공부가 완벽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수지. 알았지? 강의를 통해서 김기현이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배웠으면 그걸 스스로 다시 한 번 너희들이 풀어내면서 아, 이걸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그게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선생님, 복습할 때는 단순히 필기를 읽어보면 되나요? 얘들아, 앞에는 기본 개념에 대한 것들은 읽어보는 걸로 충분할 수 있겠지. 그치만 너희들이 실제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스스로 손으로 다시 풀어보셔야 돼. 단순히 풀어져 있는 걸 눈으로 보는 거는 절대로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렇게 풀었던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다시 한 번 풀면서 복습하셔야 되겠다는 거.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수능수학 파운데이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 OT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내가 만약에 수능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다. 또는 수능수학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다른 강의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작을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라는 친구들은 전부 다 파데로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수강평이 너희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강평 확인하시고 실제로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좋아요. 그럼 OT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